보라카이는 조금 좀 이제 식상하다 그 뭐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하고 있나요? 그 곰돌이랑 그 애들 안 하고 있죠? 그거 하게 되면 말해주세요 왜냐면 나도 참여하게 아 오늘 촬영했는데 제가 사실 그 이제 저희 오늘 막 쿤맨 촬영했는데 제가 그냥 평상시에 이제 레니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딱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 분량도 안 나올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좀 엑스 엑소로 장난 좀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예능은 예능일 뿐 오해하지 맙시다 방송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고민이 되네요 먹지 말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근데 땀을 흘릴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스케줄 중에 땀 좀 흘렸어요 오늘 이걸 꾸면 어떻게 되지 이걸 꾸면 어떻게 되지 이걸 꾸면 어떻게 되지 어둡죠 아니 아까 뭐 온 거 같은데 오빠 안녕 안녕 다들 지금 식사하고 계시나요 음 저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찾아오는 거 같네요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일 라이브인가 오늘 이 라이브인 거 같은데 아까 브이라이브까지 해가지고 브이라이브 나 전용 계정 만들어주면 그걸로 맨대로 들어갈게 아 티켓팅 하는구나 오늘 티켓팅 어떻게 해 너무 떨리겠어 어? 너무 떨리겠어 샤부샤부를 쥐지 저기 양말도 치워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엑소가 최초로 하는 연말 콘서트 저는 사실 파란머리 좋다고 말해주시네 저는 사실 항상 연말을 그냥 방송으로 보냈었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저는 방송 말고 새해나 연말이나 그럴 때마다 항상 스케줄로 팬분들 만나는 스케줄 아니면 팬미팅 이런걸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항상 기회가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최초로 저희가 연말에 콘서트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 콘서트는 앵콜 콘서트이기도 하지만 그 좀 색 다르고 조금 기존 콘서트에서 조금 많이 달라져요 앵콜 콘 수준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라 할까 이번 엑소 콘서트와 이어져 있다고 할까 엑소 앨범과 이어져 있다고 할까 그래서 좀 저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와서 좀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막 좀 솔직히 이제 그런 오지도 않을 건데 연습 참아서 잡아보시는 분들이나 다시 팔려고 이제 그런거 제발 안했으면 좋겠고 진짜 오고 싶으신 분들 꼭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오늘 티켓팅 이 영상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저 한 5분만 놀다가 갈게요 한 5분만 놀다가 갈게요 떨리지 언제야 정확히 몇 분 뒤에 몇 분 뒤에 정확히 많이 못 가시는 분들은 없죠 마음만 같이 가고 또 가면 되니까 8시야? 와 그러면 진짜 떨리겠는데 지금 보고 있으니까 보고 싶어하지 8시면 30분도 안 남았네 8시면 30분도 안 남았네 아 너무 떨리겠다 어떡해 떨리지 어떡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됐다고 자책하지 말고 멘탈 무너지지 말고 아이고 그냥 쿨하게 그래도 응? 알았지?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어 공파도 있고 잠옷 너무 잘 어울려? 잠옷 너무 잘 어울려? 응 오늘 스케줄 많이 했어 인터뷰도 하고 워크맨도 촬영하고 라디오도 하고 그 사사기 작은 것들 많이 하고 내년에는 나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올해보다 내년이 진짜지 음 음 파이팅 하세요 네 여러분 정성규 형님 너무 매너 좋으시고 착하시고 너무 웃기고 드립도 잘 받아주시고 너무 좋았어 안 그래도 원래도 이제 워크맨 자주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팬 됐어 팬 그리고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그 뭐지? 어 그 잔현무 선배님이랑 이제 같이 방송 나와가지고 그런 거 봤는데 안 그래도 되게 그 되게 좋으실 것 같았었는데 막상 실제로 만나니까 더더욱 좋았어 이게 사실 착하지 않으면 잘 되기 힘듭니다 근데 역시 요즘에 잘 나가시는 이유도 있고 견뎌하시고 너무 좋았어 나 보고 잡을 수 있어 포도알 잡을 수 있어 알았지? 너무 떨려 하지마 떨려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이제 티켓팅 오늘이 끝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떨려 하지마 아 앞 아 세이 아빠가 머리 눈에 찬 그리고 오늘 그게 너무 아 오늘 끝이야 그 치켓팅이야 이제 치켓팅 취소된 거 이제 잡는 거야 아이고 아 나 그리고 이거 들어오기 전에 그거 봤는데 경수 형 북한 말하는 스윙 기집 보고싶어가지고 치켓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들어가 있다가 취소되면 그거 빨리 들어가서 잡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날이 정해져 있어? 치켓팅이야 내가 봤는데 언니 8시에 그게 궁금해 치켓팅이 정확히 뭔지 그 치켓팅 치켓팅이 치켓팅이 뭐지 치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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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치켓팅 이응 Delta 이게 항상 이게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 7년 치 떡밥 하루만에 다 먹고 있대 3분 뒤에 이제 여러분들 좀 진정 좀 하라고 나갈게 3분 딱 그리고 나도 밥도 먹고 그래야지 근데 봐봐 나는 이거 파란 이게 지금 난 진짜 웃긴게 원래 초록머리가 물이 빠지면 노란색이 돼야 되거든요 약간 근데 머리를 감으면 감을수록 나는 파란색이 돼 제가 저번에 파란색이었을 때도 저는 초록색을 머리를 했는데 자기가 맘대로 파란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헤어 하시는 분도 너 왜 그러니 머리가 정말 신기하다 물이 이렇게 안 빠질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신기했어 근데 나는 그런 걸 생각해 일단 머리 색깔도 초록색 이런 것도 다 사실 협의하에서 얘기해가지고 어떤 게 어울릴까 초록색 괜찮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초록색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상의해서 다 하고 의사 같은 거 모든 게 다 이제 우리 의사가 안 들어간 건 없어 몇몇 개 빼고 근데 내가 이제 파란색 머리를 하기 싫고 초록색 머리를 하기 싫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머리를 탈색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머리 색깔을 너무 많이 바꾸고 하다보니까 이 두피가 정말 많이 담았습니다 진짜 제가 원래 정말 공감하거든요 두피가 그래서 이제 이마 여기 이쪽 라인에서 트러블이 조금씩 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검은색으로 덮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난 검은색이 좋다는 거 내추럴한 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컨셉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색깔을 하는 거지만 어우 5분 됐다 여러분 지금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잠옷을 갈아입으러 갈아입기 전에 여러분들과 티켓팅 파이팅 하고 올 수 있으면 또 올게요 안녕